어, 묵고기! 형! 하나 있어! 빨라, 빨라! 뭐 있는데? 뭐 있는데? 여기, 여기, 여기! 움직이지 마! 여기! 어디? 여기, 여기! 어, 진짜네? 여기! 오, 진짜네! 이야! 어떻게 보셨지? 어, 진짜야? 오, 씨! 오, 야, 야, 너 어떻게..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아, 독수마! 어! 우와! 노래미! 노래미! 맛있죠? 자, 이렇게 빠지면 속이 못 나가요. 그 안에 있는 거 잡으면 되는 거니까. 그 솥도검을 꽉 채우고 있어요. 이야! 형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잡았어. 와, 솥도검아. 이야, 솥도검아. 뭐야? 오늘 솥아. 아, 좋아, 좋아. 나 오늘 이거 잡으려고 이때가 눈 빠지게 봤다. 아, 대우 좋아, 오늘. 야, 잘 왔지, 이쪽으로? 그래, 대우 넘어지면서 온 보람이 있네. 그럼. 일단 하나 잡았다, 내가 좋아하는 거. 나 이거 먹으러 왔는데 잡았다. 야, 뿔소라, 뿔소라, 형. 이야, 이봐. 뿔소라 많아? 바위 틈 사이에 보면 형님. 어. 얼굴만 한 거 있어요, 봐라. 얼굴만 해? 이봐, 이봐, 얼굴만 해. 엄청 크네. 다, 우와. 나와 있다, 지금. 우와, 좋아. 우와. 우와. 형, 형. 오, 잘 잡네. 벌써 3마리 잡았어요, 큰 거. 표정 봐봐. 아우.